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고깔 게임은 고깔 림보예요. 고깔을 쓰시고 가볍게 5바퀴만 돈 다음에 찾아서 통과하시는 사람 순으로 1등, 2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럼 여기서 일단 1명 뽑는 거지? 여기서 일단 2명 뽑겠습니다. 근데 여긴 다 온통 초록색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구멍이 더 쪼끄매졌는데요? 야, 나 안 보이는데? 야, 나는 이 초록색이 안 보여! 누구야? 야, 모르겠어요. 잠깐 들어서 어딘지 보셔도 돼요? 야, 그래도 몰라. 저길 지나가라고? 감독님, 저거 그냥 못 놓으면 그냥 다 지나가죠! 자, 2등, 2등, 1등. 나 진짜 제대로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출발! 출발! 아... 와, 맘했다, 씨. 아, 너무 정직하게 돌았어. 와, 맘했다, 씨. 와! 와, 맘했다, 씨. 와! 와, 와, 와. 와, 와. 맘했다, 어디야? 갔어 와! 와, 바닐 물이 걸리면 다했다, 이거? 그래, 가 번째. 나, 나 눈 깎고 갈래. 왜? 비 bom. 찾았다! 윤아. 윤아. 여기 사는데? 아 안 줘. 이겨먹네. 자 은정 1등. 아우 삐끗했어. 중간에 삐끗했어. 여기 안 보여.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아니 이수구 씨 움직이세요. 자 은정 1등. 어? 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여. 어? 어디에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디에요? 이거 Eddie?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 어? 어... 오케이! 됐다고? 우와,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됐다고? 우와, 여기 있었구나! 어? 어? 누구? 어? 누구? 어? 끝났잖아! 1등 은지원, 2등 지니! 통과! 오케이!